예 오늘은 원래 제가 축구를 안하려고 했는데 2시간만 차는 그런 일정이라고 해서 원래 lpl 일정이 있는데 일단 왔습니다 넘을지 왔어요 8시부터 원래 예약을 했는데 차가 안막혀 가지고 6시 40분인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고척 야구장 아시죠 옆에 있는 고척 축구장 입니다 저기가 이제 고척 도움구장 이구요 여기는 특징이 축구장 치고는 조금 크기가 뭐 제보진 않았는데 약간 작아요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축구장 치고는 그래서 좀 편하게 뛸 만하다 잔디 자체는 인조 잔디인데 그렇게 좋은 잔디는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잔디는 아니에요 상암에서 찼었는데 그때는 그 인조 잔디 였는데도 잔디가 되게 좋았는데 상관없어 이 정도면 근데 되게 좋은거에요 이 정도면은 차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뭐하죠 아 숭아빠님이 오셨는데 숭아빠님 이제 화장실 갔다가 예 저기 멀리 오시고 토마토가 있네 토마토 초콜릿 드세요 맛있어? 어깨로 맛있다고 해 네 상암 거기는 언제 올라오는거야? 올라 올렸는데요 상암 거고? 비오네가만 올라와 있던데? 다음 거 올렸어요 아 진짜? 소주를 스트라이커 만들고 싶어가지고 소주 나와서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데 소주요? 소주를 스트라이커으로 만든다고? 소원이 빨리 투쿤하러 가세요 어디 투쿤 내야 돼? 스트라이커으로 포변화 시킨다고 투쿤 내야 된다고 나의 의견 따위면 중요하지 않은건가? 중요하지 않아 훈련하는거에요? 네 이게 전혀 아구씨가 드리블나 이런게 안되가지고 아 기본기훈련? 기본도 아니에요 아 이게 기본도 아니고 그냥 이게 공이고 이게 몸이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아 펀스 터치?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제 자 자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걸 위에서 잡지 말고 아래에서 잡아 그러니까 아래에서 잡아야 돼 이게 습관이 안돼가지고 원수 좀 주세요 원수 그러니까 아래에서 잡아 아래에서 봐봐 해봐 해봐 형님 아래에서 잡으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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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지? 위에서 잡으려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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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덤비라고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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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면 덤벼 짧으면 덤벼 이렇게 덤벼 이렇게 덤벼 덤비고 가 길면은 받아 또 이렇게 자 잡아 아 심각하네 아고 심각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냐아냐 그냥 안어렵습니다 대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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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를 만들어 먼저 무조건 만들어야 돼 내꺼를 만들어야 돼 아 뛰어보죠 형님 자 그러면 좀 가슴으로 줘볼게 자 가슴으로 받아보자 오 몸에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아 지금 핑이 한 500분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똑같애 니가 나한테 공을 던져봐 송도 받아볼게 던져봐 던지면 이렇게 받아야 안 튕겨나가지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똑같애 이것도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치면 나갔는데 올 때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있잖아 왜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있잖아 왜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있잖아 자 로봇인가요 발을 아래로 있으라고? 왜 여기서 자꾸만 하다 발을 발 무릎으로 아래로 아래로 발 아래로 톡 그렇지 지금 좋아서 낙하 지점만 이제 하면 돼 톡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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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괜찮아요? 좋은데요? 조금씩 근데 채물 안 좋아야 돼 에이스가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기분 좋고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어? 집박이 형이다 아 집박이 형님 드디어 집박강림 아 안녕하십니까 어우 달아이씨 다리 괜찮으세요? 살살 뛰면 되나? 그냥 거의 서 서있어 서있어? 골키파만? 아 형 뭐 아 이거 또 보면은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오늘 저녁은 족발이 저녁이다 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가 자신의 아픔을 웃음으로 쓰라시키는 참 참 웃음인 아 저는 항상 웃음에 꼽혀있기 때문에 아 씨 이거 꼽혔어 씨 아니 근데 나 축구화가 없어졌어 아 예? 축구화가 없어졌어 다리 부러진 날 사고 난 날 뭐 제대로 축구화가 없었다고? 없어졌어요? 응 우리 회장님이죠 안녕하십니까 연습해 저기 가봐 연습해 지금 어디 인사를 하고 있어 그래요? 아 아직도 연습중입니다 네 잘 되나요? 아 형 오냐오냐하니까 안 늘잖아요 이거 아니야 흘리고 있어요 형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공 던져주는게 너무 힘들어 한 백번 던져가지고 그래서 코치가 월급 비싼거에요 코치들이 괜히 돈 받는게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약간 늘어가는게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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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늘어 늘고 있어요 좀 더 내가 높이가 좋은데 야 덤벼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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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괜찮아 어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하고 몇개 더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이것만 이 정도 충분합니다 몇명이야? 누구씨? 잘하시는거 같다 너무 잘한거 같아 또 누가 또 사람을 잘 모르는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아 우리 잘하는 사람 오면 안되는데 아 잘하는 사람 오신거 같아요 잘 배우면 좋은데 지금 방금 우리 수준이 이래가지고 잘하는 사람 오면 좀만 잘해도 양악히 저희가 그 사람이 부족할때마다 용병을 부르는데 오늘 조금 부족할거 같아서 몇명을 불렀는데 딱 봐도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신거 같습니다 예 차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지용 형님이 부르신거 같은데요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면 그 사람도 같이 못나오게 해야돼요 그러면은 랑키형님도 오늘 아 저기도 상당한데요? 징계 어 메네맨일 어째어요? 노매너 노매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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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인 방송할때 내가 가끔 가서 보는데 개인 방송할때는 엄청 침착해 되게 젠틀해 목소리도 성우 성우 막 이렇게 계속 죽는 게임인데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어 되게 젠틀해 되게 침착하고 감정표현 없고 축구만 하면 그게 사람이 안녕하세요 정수씨 왜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나 아까 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차연습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너 왜이렇게 일찍 갔어요? 안나온다며 안나오려고 했는데 케이스도 받아야되고요 아 케이스도 받을래요? 왜이렇게 일찍 갔어요 왜요? 아예 뭐 하세요 카메라가 너무 이집 아 빨간장말지 그 맛있구나 야 하나 사와 좋은데 왜 정말 왜 예전에 이말이 이말이 남자도 빨간색이지 왜 오늘은 2시간만 빌렸대? 축구는 원래 2시간만 빌리잖아 4시간만 빌리니까 안되니까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오시게 나왔어 절반에 어 여기 좀 멋있어 너 오르면 나온거 아냐? 그쵸 저 거의 한달만에 축구해요 아이씨 짜증나와 개 못 뛸거 같은데 이제 니가 끝나면 좀 한가하잖아 그쵸 백수에요 이제 너 우리 조기축구 할 때 한번 와 조기축구요? 송도 아저씨들 올 때 사람 부족해서 항상 아저씨들이 친구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없다 송도에 사람이 없어 이제 갈게요 송도에 너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송도에요? 저도 송도엔 없어요 송도 부자들만 살잖아요 뭔소리야 아 뭔소리야 송도 부자잖아요 뭔소리야 내가 뭐가 부자야 거긴 인천이 아니에요 뭔소리야 엄청 싼데 백은 언제와 어? 포켓님 오셨어요? 월미남 우리의 미친남자 월미남 포켓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몸 푸시고 엄청 했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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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꼴 기보야 야 꼴 기뻐 야 키포요 예 죽겠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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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어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아 거의 빡투박처럼 다 뛰어가지고 힘들어요 수비 받다가 공격했다가 거의 뭐 포메이션 정하긴 정했는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딱딱하는게 아니라서 저는 이번에는 키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력 부추 좀 하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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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부끄러워 잘생겼네 패스 좋았어요 아 종두씨 오늘 그래도 2골 넣었죠? 3골? 드서먹기? 아 무슨 소리 하는거야? 괜찮았잖아 아 힘들다 아니 단군이 계속 내가 공격하면 수비하고 내가 수비하면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봤나 너무 피곤해 아니에요 형 저 수비했다가 공격했다가 못와요 공격하면 나가잖아 힘들어서 수비를 못오겠어 그때 내가 수비를 봐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공을 다 잘라가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체력이 너무 따져나 배는 땀도 안 흘러 너 너무 설렁설렁거 아니야? 그러게 너 지금 운거 같잖아 야 야 이거 왜 땀을 안 흘려? 땀 흘렸는데 땀 흘렸는데 너 너무 안뛰는거 아니야? 안돼 좀 안뛰긴 했어요 오늘 배는 안뛰고 나 안 찍고 나 안 찍고 한 두명 더 안 찍었는데 직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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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서 있었지 근데 형 은근히 공이 많이 공이 형 위치가 좋아가지고 공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 근데 물 괜찮아요? 다리가 약간 깨금발로 뛰는 느낌 이쪽 다리만 너무 아파 여기 힘을 못 주니까 다이어트를 좀 더 하면서 운동하면 괜찮을 것 같아 엠티 갈까요? 야유회 갈까요? 체육대 갈까요? 몇 월에 가요 형? 10월달? 10월달에 가죠 선선할 때 지금 정하고 있잖아 형 우리 베트남은 언제 가요? 베트남은 비행기표 좀 내려가면 만리장성도 한번 가야되는데 중국집? 아니 아니지 진짜 만리장성 탕수육 잘하잖아 만리장성하면 탕수육 먹어야지 어 만리장성 안 가봤어 무조건 탕수육이지 만리장성 탕수육이야 아 근데 이번엔 난 아프더라 어 좀 딴딴해 죽고 자 오늘 끝났습니다 저는 이따 LPL 중계가 있어서 숙소를 좀 잡아서 치다가 LPL 중계하러 가겠습니다 또 찍을 기회가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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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가 오네 박사 cond compr 파됨 응 고마운 고마운 아니